안녕하세요. 제의 마그레티입니다. 오늘은 전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전자석은 흡착하시려는 상대물에 맞춰서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. 흡착할 상대물은 구멍이 뚫린 큰 민영 타입의 상대물인데요. 일반 비성 제품으로는 구멍이 뚫린 제품은 흡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물에 맞춰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상대물에 제품을 올려놓고요. 전격 전환을 연결을 해볼게요. 온 보시는 것처럼 잘 붙죠? 떨어지는 상담 없이 안정적으로 이송 흡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오프를 해볼게요. 오프 상대물에 자유작이 남아서 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자유작이 기능에 있는 탈자 기능에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해주시면 즉각적으로 떨어지고요. 내부에 있는 탈자 시각률을 조절하여 원하시는 작업 조건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전자석 흡착 테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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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